저희 사실 전에 라디오스타에서 못 나왔었는데요. 저 두 분이 띠엣을 너무 근사하게 하셨어요. 아 그래요? 너무 아쉬운 거예요. 노래를 되게 잘하거든요. 띠엣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러면? 조금 보여줘요. 라디오스타에서 그걸 편집했단 말이에요? 그건 누님의 댄스 때문이에요. 죄송합니다. 두 분 좀 부탁드릴게요. 음을 잠시만요. 아이쿠야. 음을 까먹었을 것 같은데. 마이크 리버브 이런 거 가능하죠? 내 음인데? 너 음이에요? 네 제 음입니다. 제 음인데? 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셋 넷 꿈일지도 몰라 맞네 맞네 맞네. 이제 할게요. 셋 꿈일지도 몰라 안녕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 하고픈 말 얼마나 많았는데 꿈에서도 너만 찾았는데 꿈에서도 너만 찾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말은 듣기 싫은데 내 눈을 피하는 그대 내 눈이 보이나요 그대 눈빛을 안 할 수가 없어 소리 없이 나 혼자 안녕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갑자기 해가지고 조금 가사 헷갈렸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